지식경제부는 16일부터 FTA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트레이드 내비 사이트를 운영합니다. 트레이드 내비는 중소기업이 FTA 정보를 획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별 품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. 현재 여러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 번에 습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이번 트레이드 내비 구축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보 활용 역량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